nc다이노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총 3명이 차출됐습니다. 자완 김영규, 유격수 김주원, 그리고 포수 김영준이 대표팀에 합류했는데요. 그라운드에 사령관이 국가대표 차출로 자리를 비웠지만 주전 역할을 해줘야 하는 fae 베테랑 포수 박세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완 김영규의 공백은 임정호, 하준영 그리고 불펜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구창모로 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 김주원의 공백도 김한별, 도태훈 등이 메어넣을 수 있지만 문제는 김영준의 차출 공백입니다. 전력 공백이 클 수밖에 없는 포수진은 생각 이상으로 공백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차출될 시점에 1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주전 포수 박세혁의 복귀가 유언합니다. 박세혁은 지난달 14일 왼쪽 손목 건염으로 전열해서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회복 속도가 더디며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실전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인권 감독은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 타격기술 훈련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더디다라며 난감해했는데요. 박세혁은 아직 2군 재활 경기도 치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올해 FA 자격으로 4년 46억의 NC 유니폼을 입은 박세혁은 시즌 초반 페이스가 좋았지만 4월 중순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에레디아의 배트에 머리를 맞는 충격을 당했습니다. 열흘가량 쉬고 다시 올라왔지만 이전과 같은 기세와 페이스를 되찾지 못했으며 올 시즌 79경기 타율 2할 1푼 1이 47안타, 사업런 27타점, OPS 0.646에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FA 시즌 부진했지만 반등을 기대했는데 현재 이적 첫 시즌은 부진과 부상으로 지나가고 있고 NC는 김영준의 공백을 박세혁과 안중혈로 채우려고 했지만 계획은 어긋났으며 당분간 안중혈과 박대훈이 1군 안방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C는 남은 경기와 가을야구에서 박세혁의 경험과 원숙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즌 중간의 공백은 그렇다 쳐도 가을야구를 박세혁 없이 치르기엔 NC에서 많이 아쉬울 수 있는데요. 장기 계약으로 내어준 돈과 시간을 박세혁은 보답해야 합니다. 그동안 박세혁 없이도 김영준은 주전을 대신해 백업으로 활약해졌습니다. 대형포수 제목으로 평가받았던 김영준은 지난해 상무에서 전역했지만 무릎 십자인대와 발목 부상으로 1군 복귀가 늦어졌습니다. 8월 말 1군에 등록된 이후 안정적인 수비력과 타석에서의 한방을 과시하며 모두가 기대했던 이유를 증명했고 타율 이하 높은 14안타 오훈런 10타점 8대점 OPS 0.898의 성적을 기록하며 백업의 이미지가 아닌 앞으로 NC를 이끌 제목이 맞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는데요. 김영준의 예상됐던 대표팀 차출 공백을 일단은 안중혈과 박대훈으로 메꾸고 그 다음 가을야구에 박세혁 없이 강인권 감독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박세혁의 F의 이영입이 실패가 아니었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혁의 F의 이영입이 실패가 아니었길 바라봅니다.